왜 지금의 인테리어 선생님은 다기능 수평자를 좋아합니까? 주로 그녀의 장점이다. 너는 거절할 수 없다. 먼저 그것은 독일 전공으로 제작되었다. 스트레이트, 줄자, 수평자와 레이저자이면서 자체 레이저적 외선 투싸기 십자선, 가로선, 세로선 모두 전환 가능 그리고 45도, 90도, 180도 이렇게 세 가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평이 위치 파악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다. 그것은 밝기가 매우 강하다. 실내, 실외, 낮, 밤을 막론하고 다 쓸 수 있어? 내가 벽돌을 붙이든 기와를 붙이든 목공 인테리어 공이든 상관없다. 그것이 있으면 더 이상 많은 공구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. 이렇게 쓰기 좋은 다기능 수품자 오늘 공장에서 직접 판매한다. 좋아하는 친구 놓치지 마세요.